드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3회 국제 드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컨퍼런스가 오는 6일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열립니다. 강원도와 영월군 국제 드론 스포츠 연합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세계적인 드론 명사 8명이 초청돼 드론 산업 육성과 스포츠, 예능 분야의 확장을 통한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드론 아트쇼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차세대 드론도 선보입니다. 국제 드론 컨퍼런스는 3년 전 평창에서 시작돼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